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케맨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치케맨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라면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치케맨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난이가 안돼 라면 먹고 나서 참 마시고 할래? 치케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면 소스가 따로 나오고요 이 스프에 면을 찍어서 먹는 라면입니다. 그래서 치케맨이라고 하고요. 오 맛있겠네요. 오 이건 치킨. 도로. 케냐와 호세와 호세와 함께 왔습니다. 케냐와 호세와 함께 왔습니다. 케냐와 호세와 함께 왔습니다. 조세사마. 왜 조세사마? 우리의 채널은 그런 여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맛있어 보이네요. 자, 여러분.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 제가 주문한 계란 나왔습니다. 계란. 계란.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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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가. 라브카라.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고기 맛있어 보이네요. 아.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치킨이 맛있어 보이네요. 치킨이 맛있어 보이네요. 케냐와 호세와 함께 왔어요. 뭐하고 싶어요? 하나씩? 네. 치킨. 이거. 와.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기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다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맛있어 보이네요. 저но자 아픈 같은 경우가 있어 보이네요. 좋죠. 여덟입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요. Perry면이 Comedy.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자막이 너무 좋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카라 아게 먹었다 아름다워 카라 아게 먹었다 카라 아게라고 이랬고 일본식 치킨 나왔습니다 이건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찍어서 먹네 와 진짜요? 제일 특별한 데코레이션 와 진짜 정말 왜? 촬영 촬영? 촬영사는! 엄마도 아니에요 바이바이 호세 바이바이 화이 avo이 데코레이션 엄청 좋은데 제아웃이랑 embodied 오! 교자도 나왔습니다. 교자도 나왔습니다. 일본식 만두 아… 일본식이 국물들 나쁘다고 하네요 나쁘다고 하네요 나쁘다고 하네요 나쁘다고 하네요 월급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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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 망고가 있었네요 텔레비 망고가 있었네요 치케면 맛있게 먹고 있네요 괜찮아요? 물을 마시면서 아 근데 기분이 알아요 처음에는 매워서 저러고 있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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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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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슈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먹겠습니다 진짜? 진짜 먹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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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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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als 하트